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0장에서는 다이시 암몬연합군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서 암몬의 왕은 나하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이시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운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운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이시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이시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의 이름에 나하스가 다이시에게 운총을 베푼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다이시기식 때 특사를 보내서 축하했을 가능성과 사우를 피해 다닐 때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암몬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이시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이시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가난한 지역의 최강자 불레색과 이웃나라인 모합이 다이시 군대의 처참에게 패배한 사실을 알고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이시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기에 수염을 깎이는 것을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여겼다고 하고 다이시 보낸 사절단의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절반씩 잘라 돌려보냈다는 것인데 이때는 속옷을 입지 않았기에 보기가 민망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이시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이시 신하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6절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이시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롭 아람사람과 소바 아람사람의 보병 이만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천명과 돕사람 만이천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왕 한훈이 인근 사계국의 군대 3만 3천명을 고용하여 다이시 군대와의 일전에 대비했습니다. 7절입니다. 다이시 듣고 요아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냄에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적고 소바와 루오바람사람과 돕과 마하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아비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협공에 대비를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요아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아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동맹군이라 앞장서서 싸우려 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명분도 없이 돈에 팔려왔기에 전쟁에 의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아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아이 암몬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는 그들의 성인 아빠성이 견고하게 그랬을 가능성과 그 시기가 겨울이나 우기에 접어드는 때라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이세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사람들이 다이세를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이세 아람병과 700대와 마병 4만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아람 동맹군 2만명과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 아람의 지원군 2만명이 죽고 2천명은 도망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다레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안문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이시 안문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연휴일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다이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고 선을 베푼 연휴일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다이처럼 선을 베풀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골방에 가서 무릎이 멍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과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